.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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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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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 죽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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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권은 여러분, 저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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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캐릭터도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고 좀 재미가 없어요 오 광등이네 올라가자마자 랭 뭔데? 랭 뭔데? 죽냐 이거? 아 이거 안 막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뒤로 안 막았으면 누워지는 건 줄 알았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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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랩 벌려가지고 1분이랑 깨우면 맞다 이거 이거 어떻게 껀데 확장 아니죠? 확장 아니죠? 아 진짜 개쓰레기네 개개통 아 이거 안들어가 미친자야 아 이거 안들어간다고 미친자야 왜 눌러보는거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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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다 막 했어 좀 개그 떨어지는 속도 무엇 어? 1분밖에 없네 열심히 하다가 안하게 되더라구요 공 참선도 쓰지 말고 그냥 막고 때리고 막고 때리고 하면서 약간 잘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렵다 얜 7연승 했네 맞아 그거? 2분밖에 없네 블랙 1분밖에 없네 2분밖에 없네 2분밖에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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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려가지고 안 보였어 방금도 하단을 막았는데 막았는데 고생 못해가지고 보여요 와... 깜짝 놀랐어 아... 어 겨우 이겼네 아 야 이렇게 이겨야 되나 이거 아 이거 무서워 어떻게 되는지 어 뭐야 이거 0이야? 아 정신 나왔네 아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아 실수 병신 게임 계속 해야되나 싶다 같이 맞아 와 개쓰레이브 게임 여기 있어 오케이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어휴 아 진짜 이거 쫑겨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보여 아 뭐야 이거 이거 다음에 내가 찍어야 해 말도 안 되네 이거 뭐 아 진짜 렉건 씨발 요걸 안 할 수가 없어 게임을 할 때 1분밖에 사람 없는데 1분밖에 사람 없는데 1분밖에 없는데 렉건이니깐 찍고 막아야 되는게 말이 안되네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1분밖에 없는데 렉걸리니까 보고 막아야 되는거 계속 쓰고 맞았잖아 뒤졌다 아 왜 맞는데 이거 아 진짜 안 막아도 씨발 아 아 아 진짜 확 도난하네 진짜 아 열받아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게 이거 게임 문제가 아니야 아 야 1분이랑 게임은 내 잘못이지 아니 씨발 안봐봤지 렉걸려가지고 핑이 70위 5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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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빠고 아 됐다 와 후딜 실험 뭐야 이게 휠 이렇게 게임하는데 이거 이거 나는 다 막으면서 게임하는데 아 좋았다 얘가 잘했다 잡기 때리고 상황도 개굴이네 딜레이도 없던데 저거 딜레이도 없던데 저거 아 왜 나는 이렇게 성실함을 강요하네 게임 아 아 안 보여 하단 이거 원래 보고 막는데 절대 안 막아지 아 죽었다 뭐야 아 안 막아져 아 아 진짜 존나하나 시바 아 아 열받아 진짜 아 아 아 아이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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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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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게 이렇게 게임을 해도 게임 자체를 내가 잘해도 의미가 없어 뭐 렉걸리는 거는 그냥 얘가 이렇게 억답하게 잘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치겠는데 이거 막았다고! 와 진짜 존나 안 막아가지고 하단 이거 얘는 이거 폼보되는데 나는 똑같이 형식 붙었는데 왜 폼보 안 되냐고 야 하겠어 게임 이래서 제가 철권을 안 해요 막았다고! 아휴 죽어라 내가 철권을 안 해요 막았다고! 아 진짜 열바가 죽겠네 네 아 이게 안 막아줘 열받게 아 진짜 일본이 족같네 보고 막아지는 거 안 막아지는 거 화 좋나네 진짜 아 열받아 진짜 아니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아 진짜 얘한테 점수를 다 빨리고 있네 진짜 오이 버퍼버린 렉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캐릭터 부려 렉 벌려 렉 벌려 렉 벌려 병신 게임 벌려 렉 벌려 어 어 어 렉 벌려 렉 벌려 나갔다 아 아 겨우 막았네 나 이런거 다 보고 막는데 보고 막는거 안 막아주면 저거 찍어야 돼? 아 얼마나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막았다고 이것도 아 진짜 ㅅㅂ 이것도 막았어 어 하단 진나 안먹었어 ㅅㅂ ㅇ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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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ㅁ ㅇㅂ 다 같이 아아 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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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이거 어떻게 이길껀데 이거 김핀 체스터 아 씨X 열받아 야 똑같아 야 화나 난다 게임 화나다 진짜로 야 이거 제가 못했어요 이거 다른 기술 썼는데 안 나가가지고 막았다고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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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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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냐 아,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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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드위루 크크 아, 너무 어려워요 뭐 패치도 안해주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막, 그게 그냥 대동식이 아니야 그냥 기대를 하는 게 약간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여러분 한다는 거에 말리지는 않겠지만 전에는 하차 하려고요 아, 못하겠어요 아니요 저 그냥 진짜 안 하려고요 게임 대미가 없어요 왜 좋다고 하는데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재미가 없어요 못하겠어 저 열흘 만에 해요 거의 열흘 한 일주일 일주일만에 한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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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주일 일주일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일주일 한 일주일 이건 겨울이겠네 벌레처럼 하는 좋은 나무판 이게 약간 게임을 하면서 뭔가 재미가 있고 뭔가 성취감이 있고 그런 거만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딱히 잘못하는 게 없거든 근데 뭐 기술 쓸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가지고 재미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남의 공격을 내가 막아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게 그게 안 돼 캐릭터가 그렇게 한다 해도 어거지로 이제 두 판만 이기는 식으로 게임을 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이거 안 했다 뭐냐 이거 우와 이거 확정이야 기사 왼손 다음에 와 와 와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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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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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왜 안나오지? 몰라요. 미안해요. 레버 어디에 꼽냐고? 미안해. 몰랐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일본이랑 게임에서 하단이 안 막아져서 지는 건 좀 빡치긴 하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뭐 나는 방송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이걸 게임을 계속 해봤는데 어거즈로 이제 에잇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의 재미를 느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지겹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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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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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단도 내가 봤을 때 딜캡 만들어야 돼. 말이 안 돼. 11까지 확정을 해줘야던가. 말이 안 돼. 삼고 한 번. 진짜. 말이 돼? 한국이랑 하면 이런 거 잘 막는데. 일본이랑 할 때는 찍어서 앉아야 되나 봐.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일 다 상당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번에 넘에만. 또 다른 쪽에 칼을 무시하러 갈 수 있을 거 같아 전혀 뭐지? 어깨 그래서 저쪽이 나를 취득해 근데 저쪽이 더 잘 안 돼 그쪽이 더 잘 안 돼 전혀 안 돼 근데 저쪽이 더 잘 안 돼 잘 안 돼 저는 게임을 그만할 생각이에요, 지금. 열흘 만에 할걸요, 지금.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지들 고맙습니다. 이걸 자기가 그냥, 비상 오른손으로 해보네요. 파란톤 내려고 늦게 했는데, 너무 빨리 해라. 하나씩 으쌓으쌓으쌓 완성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지는데?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기분만 나빠가지고. 뭘 잘못해서 졌다라고 누가 답을 줬으면 좋겠네. 아까 렉 걸러서 하나 못 막은 거는 어떨 수 없어요. 그냥 애초에 내가 일본이랑 게임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약간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너무 많이 져.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지긴 해요. 기술이 쓸 게 없어. 괜히 안 해. 아니 일본이랑 하지 말자. 렉 걸려서 존나 화내면서 게임하는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뭐야 지네 이게. 못 이리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야 미안 팽을 1미리도 못 잡잖아 어쩔 수 없어 뭐야 이거? 뭐 딜이야? 다른쪽에 피해서 어! 점프했는데 아 렉 뭐야 아 렉 뭐냐고 아 진짜 아 렉 뭐야 아 아 진짜 짜증나 아 또 맞았어 이거 아 왜 가죽겠어 아 진짜 뭐야 끔겨가지고 안 나갔어 이래서 이 시발 1분이랑 하기 싫어 아 1분이랑 진짜 안해야겠다 아 진짜 화나가 죽겠네 아 아니 다 이겼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 아 아 씨발 너 혼자 많이 해 ㅈ같아서 안 할래 안 해 씨발 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네 룰로이요? 리로이는 솔직히 그 정도 아니에요? 아 리루에는 그정도 아니에요 리루에는 야콜을 잘해요 몰라요 저 철권에 관심 없어요 열흘만에 캤어요 이거 저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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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라라고 아 저저번주 목요일라라고 한번도 안했을걸요 저저번주 목요일라라고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처음은 каких기지 열심히 일하는 데 생각은 오픈이 가장 잘 추적돼 이동한 것 스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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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서메스 아, 시가 이거 콩보가 왜 돌아가는데? 1타 쳐 맞으면 2타 안 다져야 되는데 아, 시가 아, 막았다 이거 아, 헬로 헬로 화장품 아, 이거 씨발 말해 개사기 이거 730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구독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세팅 또 안 나오니? 렉 걸리는 거 봐 내 컴패터 문젠가 아 아 같이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상 그래도 좀 아 이게 안죽네 막았어야 했는데 레이저 살 것 같긴 했는데 안죽네 이게 아 졌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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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띄우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상호파 다 있고 허친거 띄울 수 있고 다 좋잖아 아 하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단도 노딜인데 남발할만한 거 있고 호밍기 좋고 할만할 것 같은데 다피나는 뭐가 부르다는 걸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캐릭터 잘 모르겠어 좀 바뀐 것 같던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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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앉아있네 사람들 다 앉아있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언제까지 쳐맞고 있어야 돼 이거 넘어트리는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병 하는데 아니 뭐 어떻게 이겨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봐 말도 안 돼 이게 캐릭터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 눌러보네 여기서 얼마나 잘해야 돼 ㅍ ㅇㅇ ㅇㅇ ㅇ ㅇ ㅇ ㅇ 얼마나 잘해야돼? 얼마나? 그냥 뭐 한데도 안맞고 때리기나면 이기네 와 확성이야 안앉으면? 왜이렇게 되는구나 왜 안맞는데 이거는 1타 13임 안들어가요 아니 씨X 뭐 어떻게 게임하라는거야 격게임이 원래 게임인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기는 재미에 하는거라고 잘 모르겠어요 굳이 그런건가 페럴드 레벨 40임 나 페럴드함 요즘에 돈노의 힘으로 올라온다고? 그냥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화마나지 그냥 빙신같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화마나고 이걸 눌러주네 아 이거 안맞아?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잡기가 그리고 풀린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데 왜 0이라서 공격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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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진짜 화낭엽겠네 아니 게임이 이게 씨X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야ạ 야 하낭업에 처 맞고 있으라는거야 뭐야 씨X 여기서 digg 귀여운건 쓰면 안 돼 어이 병신게임 아 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아 횡을 ㅅㅅ 1mm도 못 잡아 왜 말이래 이게 일부러 늦게 썼는데 와 진짜 씨X 아우 씨X 진짜 어허어허ㅏ 아아ㅏ아ㅏㅏ아ㅏㅏაㅏㅏㅏㅏㅏ 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 왜 맞는데 이거는 또 왜 쓰는데 이걸 여기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아 아니 내 2차 3차 있는데 그냥 어파를 왜 넘어가는 거야 이것도 자기가 뭘 하는데 알고는 걸 없지도 않은데 아 진짜 시X 얼마나 죽겠네 아 쓴다 아 아니 하단 저거 이거 있다라면 콩어가 왜 들어가냐고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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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쉬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우, 제발 좋은 나라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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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at you mean, but I think I wanna stop.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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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rash charac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rash character. Trash character. Trash character. Trash character. кра. rolled. 아이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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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템 있나요? 뭘 알아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득이야? 왜 맞는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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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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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 이게 말이 안 돼 나는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를 정신게임 아 개시발 아 확정이네 여전히 이거 왜 안 많아지냐 맞기 존나 빡세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니요 아니 이거 아 아니 ㅅㅂ 진짜 아니 ㅅㅂ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위빙을 했는데 ㅅㅂ 위빙해도 안 맞아 뭐 어떡하라는 거야 ㅅ새끼들아 아 아니 위빙했는데 방금 쳐맞은 거잉 아니 위빙했는데 맞은 거라고 아니 ㅅㅂ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ㅅㅂ 처 못해도 이길 수 있는 게 말이 안 돼 아니 위빙했는데 왜 쳐맞냐고 그냥 캐릭이 병신이라 게임이 병신이라 그렇죠 게임이 ㅅㅂ 패치를 언제 하는 거야 병신같은 새끼들 아 육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면서 화났나 게임이 웃으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내 봤어 진짜 사이코패스이 게임인데 즐겁게 하죠 ㅅㅂ 니가 해봐 웃으면서 해보라고 니가 왜 이렇게 징징돼요 아니 ㅅㅂ 안 징징 될 수가 있냐고 너도 사기 캐릭터 하세요 게임 안 하면 되지 ㅅㅂ 거기까지 해야 돼? 병신처럼 아 잘못 눌렀다 ㅅㅂ 아 야 취소되라 아 딴 데 보고 있다가 거밀다 ㅅㅂ 아 이게 게임 하겠냐고 아 아 진짜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심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힐 막았잖아 되는게 하나도 없어 막았다고 하단 엄청 쓰네 보고 저 막아지는 거 렉 때문에 안 막아지는 거 존나 알바다 이거 왜 이득이야 지가 그냥 말이 안 돼 게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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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씨발 이렇게 게임을 해도 존나 벌벌 떨면서 게임 해야되고 팍 좋으면 진짜 스티브 딩딩 소리가 아니라 아니 안 딩딩 낼 수가 있어? 아 반응 씨발 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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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막아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아 진짜 풀었잖아. 아 진짜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아예 보고 안 막아줘가지고 시발로마. 니 맘대로 해. 일본이랑 다신 하나 게임. 시발.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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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그냥 죽같아요 게임 씨발 진짜 안할거임 이제 진짜 안할라구요 씨발 못하겠음 병신같은 게임 방송도 방송을 안했으면 안했을지 철거는 이제 안하오 오늘 마지막임 네 그냥 병신같은 게임 씨발 다진 않아 왜 함 이거 씨발 장애인같은 게임 씨발 안함 디디든 말든 씨발 방송이 터 망하든 말든 알까잉? 안함이 나는 씨발 개들이 탈출해야겠다 야 X같아 게임이 두파면 뭐가 없나요? 쇼폭하면서 한건데 와.. 씨발 딜레이도 없어 걔 비웅신게임 씨발 말이 돼 너 걔? 아유 뭐냐 바운드야? 쇼폭! 쇼폭! wis에... 슈쇼! 아아이 씨발 뭐야 왜 안나 안피해집니다 어우 씨발 진짜 아니야 하단했어 하단 예전보다 사운드가 안좋아졌나요 그거 이거 그 뭐지 마이크 컨텐서 마이크인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아아아아 답게 안피해지지 생신으로 피했다고 생각했어 개씨발 아니 병신이야 게임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돼 쳐 뒤졌네 지금 막쳐보고 달려가서 가요 오우 이거 안에서 잡기 했어 나는 왜 안플러가 없게 왼손이 빡났니 아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안그래도 외국인 승고들이 말하더라구요 딜게 없어 이거? 딜게 없어 이거? 어허 치뤄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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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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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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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we. ąż 다행히러 왔어요 만들러 왔어요 안 돼, I think. 이거 안받아져요 니마 원래 화랑한테도 존나 힘들어 기사로 파도 없고 그만 계겨라 자기 하고싶은데도 다 해보네 나도 공격좀 하다 같이 좀 해요 이거 하난데 하난데 여기서 화내나 다개가 있네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하고싶은데로 다 해보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화랑 개싹사기 화랑 진짜 사기에요 여러분 뭐야 아 하 아니 뭐야 요! 아 딜 케이 딜 케이 아 아니 딜 케이 있는데 시바 저기 떼차게 하는 뭐야 아니 저기 딜 케이 있어 이거 왜 시바 딜 케이 있는데 안 때리면 나도 병신인데 자기가 떼차게 하는 건 뭐야 어 아니 시키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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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c발 그냥 이게 구려? 근데 이게 구려요? 이거 화려한 압박에 와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c발 이게? 와 압박을 너무 잘하세요 화랑 와 화랑은 구린데 이건 너무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단을 흘려도 스쿨에도 못시키는데 야 대답네 와 압박이 너무 개쩍어요 세상에 꼼짝도 못했지 뭐해요? 저 같은 하수는 뭘 할 수가 없네요 와 화랑님 너무 잘하신다 큐콩 맞았는데 버튼도 누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와 이 호민기 발등도 누리고 이득도 1밖에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잘 쓰실까? 대단해요 화랑은 약한데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와 퀵콕을 합치고 후딜이 1시간인데 와 화랑님 너무 잘하세요 퀵콕을 쓰는 제가 잘못이죠 기술이 쓸 게 없어서 퀵콕을 썼는데 쓸 게 없을수록 삼아야 되는데 제가 약간 게임을 못하나봐요 너가 해봐 굴 안치고 너가 해봐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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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알아 아 시발 뭐야 이거 뭐야 콜벌 들어가? 진짜 해봐 아 진짜 시발 나 하러 잘못damn 아 진짜 해봐 시발 해봐 해봐 나 진짜 해봐 해 보고 말해 해보고 해보고 말하라고 해봐 해봐 해봐요 해봐 해봐 씨바 해봐 이거 귀여운 건 때리고 남들은 씨바 어퍼로 걸어다니는데 귀여운 건 때리고 이거 들어가고 귀여운 건 형 1미리도 못 잡고 잘 꽂혀서 씨바 안 넘어지는데 데미지 20에다가 막히면 그대로 뜨고 해보셈 해봐 거짓말 아니라 한 엠페러? 엠페러만 찍어도 잡기 랜덤 잡기 남들은 거기서 하단 때리면은 이거 캔슬 안 돼요 안 움직여 덕힘 캔슬해야 돼 그거 맞아? 가드 깨는 것도 씨바 데미지 16이야 아 데미지 19인가? 가드 깨고 나서 막히면 떠서 데미지 한 100 선왔는데 데미지 19라고 또 뭐 얘기해줄까?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진짜 젖부려요 씨발 잘 모르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으휴 뭐야 맞어 이거?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데밋을 깎는 거 보여요? 이만큼 달아요 이만큼. 귀여운 건 동시 히트 되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이거 오른손 눌렀네. 안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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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눌렀을 검사."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요새가 배고20분. 연기ikan смотрите. 흘리고 몰라요 그냥 가드에 때리고 대충 때리세요 야 부판에는 파괴신 찍었더만 나는 그렇게 게임 못해 근데 존나 판수 진짜 개많이 했던데 힘들어서 게임 못해 그렇게 하냐 대단하다 많이 했던데 게임을 부파면이 신 자세를 잘 써 아 그거 말도 안 돼 시발 나랑 안 만나 캐릭터가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캐릭터가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스티브 고리다 하는데 부파면 얘기한다고요? 부파면이 열심히 한다든지 부파면을 하네 너는 왜 안 되라고 하면은 야 그럼 시발 누구는 수능 만점 맞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왜 당구장에서 게임만 처하고 있어요 개시비 병신같은 년아 야 너도 시발 사람인데 너는 그럼 왜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어? 누구는 시발 서울대 일교다니는데 어? 너는 왜 시발 그렇게 못해 라고 얘기해 아 나는 막말로 알바도 가야되고 나는 막말로 알바도 가야되고 나는 막말로 알바도 가야되고 할게 많은데 생각이 복잡하고 세상에 팝콘 말고 재밌는게 많은데 그렇게 인생에 박아도 할 만큼 재밌지가 않아요 열만받지 저 아니에요 저 알바함 그냥 시발 말이 안 돼 방송 때문에 알바하는데 아마 알바도 관두고 그냥 일자니까 싶네요 철권은 진짜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냥 진짜 안할라구요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아마 철권 쓰읍 제가 방송 켜서 랭매 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타격신 찍을 수 있으려나? 개병신 게임 시발 힘들 많이 하세요 저 롤 요즘 안해요 저는 한국 토종 한국인 한국에만 살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공부는 외국인 여자친구가 가르쳐줬습니다 옛날에 월드타워 다니면서 쓰기도 하고 리차드가 가르쳐줘도 하고 외국인 여자친구가 가르쳐줘도 하고 거의 독학했죠 영어를 잘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내일이나 오늘 이 게임에 이 게임이라 야! 이겼다 와우 판타스틱 베이베 그냥 이렇게 병신게임 와우 슬라이빔 우와 뭐야 이거 간다라 와 콤보가 뭐야 몰라요 콤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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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왜 안 맞아 네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다 보면은 뭐 의사소통하고 있고 꼭 그 야스를 위해서 영어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맘에 드니까 만나고 맘에 드니까 만나니까 아무래도 뭔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쓰는 게 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월드투어 다니면서 사귄 이제 그 저기 누구야 그 친구 리처드라는 친구가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이 회사에서 정말 놀라웠어요 티셔츠를 샀어요 와우! 엄청나요!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게임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게임을 싫어해요 이 게임을써서 이 게임을 보기에는 이 게임을 보기에는 이 게임을 보기에는 이런 게임을 보기에는 이걸 너무 놀라죠 마이클 모레와 스타베이 뭘 할지?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어제 한국 토론회에서 봤어요 비트의 핵불 Voyager 아직도 있는 거에요 내가 못 봤어요 왜 아무것도 못한 거에요? 너무 이상해요 맞나요? 너무 이상해 절대 못해 그냥 쌀한 티셔츠를 샀어요 이 게임은 10년을 사용했지만, 이 게임은 거의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거의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이상해. 이 게임은 정말 이상해. 이 게임을 사용했고, 돈을 사용했고, 80$, 정말 이상해. 쥬쥬쥬 좀 더 부퉁히 스피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하는 캐릭터가 데뷔진이 별로 안쎄요. 그냥 해보면 알아요. 데뷔진 별로 안쎄. 기본기가 너무 병신이에요. 나락도 패치되어서 약해져가지고 그냥 별로 안쎄요. 해보면 중단이 좋다고 하기가 좋나 애매해. 그냥 해볼게. 아이고 저 호밍기는 시발 누구 대갈박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대갈박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려요. 저 호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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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안 앉아지네 이건 또 벽 광대고 시발 터덜어봐 와 겨우 이겼네 시발 뭐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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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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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계 계세요 응해 네 그거 히트 때 게 비웅신 게임 얼리 액세스 패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미친새끼 아니 진짜 패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지랄이 아주 그냥 풍년이야 풍년 패치를 한 달에 한 번 패치 포 더 만스 와우 2 0 2 4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할 줄을 몰라요 아프리카 근데 저 아마 방송을 안 할 것 같아요 저 철권 못하겠어요 너무 짜증만 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업데이트랑 뭐 이런 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내 캐릭터가 그래도 게임이 좀 할만하면은 뭔가 좀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남대로 돌인데 난 약하게 까지 해가지고 밥떡게임 할 수가 없어 밥먹고 똥싸고 게임하곤 할 수가 없어 너무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고 뭔가 고뇌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날아오지 않는다고 스티브야? 이제는 알파노에요 뭐 흔하던 말들 저것은 이렇게 너무 헹히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게 내가 좀 해보긴 뭐 알파! 왜? 뭐야 너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아, 안 물건 안 움직인다 이 적응하라고 생각한다 안 움직여 그냥 다가야해 왜냐면... nothing is enough for making win like not easy so weird when i play this game feels... every time i feeling bad i don't want to play so weird like sucks it's not a game for me 제가 못 즐길 수 있음 사실은 100% 정말 이상해 제 퀄리티가 너무 높아 제 퀄리티가 너무 높아 제 퀄리티가 너무 높아 제 퀄리티가 너무 나쁘다 정말 나쁘지 못해 제가 못 본 적이 없지 صبح 만약 이 캐릭터를 먹으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우리 나라의 나라가 다른데 여기, Asia 일본, 한국은 안 돼 안 돼 다음 싸움 와 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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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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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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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his character is just b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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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할 줄 알아요. 근데 뻔해가지고 아니요 복어 할 수 있어요 복어 복어 할 수 있어요 와 캣포로우 그리고 i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병신으로 뭐래요. 저 철권 안해요. 진짜 안해요 철권. 우와 이거 내밀었네. 이야. 아 아파. 오잇끼. 저 한 열흘 만에 하는 거예요. 가만질러.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이유 병신이야. 왜 그래? 왜 그래? 확정 확정 오늘 트위치 마지막 날이라서 하는 거지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쩔어 쩔어 아 그렇구나 네 트위치 트위치 막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게임 안 좋아 페럴드 암 페럴드 암 못하겠어요 그냥 병신게임 진짜 놔줄 때가 됐어 여러분 아하하하 죽었다 아 미친 사람이네 요새에 대해 상선대로 아 외락법 왜 했어 어 어 아 죽었네 아 바보 레이자튼 저 로아랑 페럴드에요 아 뭐 알바도 가고 아 아쉽다 이거 제가 다 이겼는데 병신처럼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거야 잘 못하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음 게임을 계속해야 될 이유를 아 딩 안 무너지 못해 아 진짜? 죽었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소니팡을 해봤네 이거 쓰면 게임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나요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못 이길 캐릭터가 비무신이여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안 된다고 때려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캐릭터 장애인이여가지고 아니 저 열흘만에 하는데요 저 철권 진짜 안 하려고 오늘 트위치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날이라서 해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나 하려고 그럼 부부이들이 팔꽃잡이 없죠? 하하하하 네 지리죠 몰라요 저 페롤드랑 로아나 하려고요 데미 없어요 저건 하하하하 그니까요 남들은 최신식 중화기로 시발 막 총 쏘고 순간이동하고 레이저 칼로 막 막 싹싹 때리는데 사실 그 쇼 복선하고 미개한 시발 격투갈 새끼가 쳐 이기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핳 기겁 하핳 하하핳 하핳 자기가 쏠이빵한테 하핳 이쯤라맨 하핳 에핳 자기가 쏠인빵한테 나이스 우와 피콕 후딜이 1시간이네 이거 플리커 버그도 있어가지고 이게 플리커를 캔슬을 안하면 후딜이 1시간이에요 마이너스 12프레임짜리 기술을 벗겨가지고 아이유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알기 알기 손 넘어서 어 이렇게 안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안생겨 하하하 아 개못했는데 외롭다 하면 안 돼 그게 날먹다 하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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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풀려 하단 우와 미쳤다 그때는 레이 질 수 있겠다 와 개무서워 전투 하하하하 그래도 할게 없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처음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 지웠다. 근데 어떡한 아무것도 없는데. 키도 없고. 모험을 떠나나 스티브? 모험을 떠났지만 실패. 케릭터가 보는건요. 보는게 재밌냐면. 이게 시발 어디 약간 오태 불만족인데 캐릭터가 그걸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막 시발 온몸 밑들기 하면서 막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하니까 그게 재밌는 걸걸요 저도 남이 하는 거 물어보니까 웃겨요 내가 할 때 존나 짜여 나서 그렇지 그냥 저 철거 진짜 안 하려고요 못하겠어 격렬지 마세요 격렬지 마세요 격렬지 마세요 격렬지 마세요 격렬지 마세요 north Они değil ategvania 데벌진이 별로 안 세요 너프 먹고 옛날엔 좀 쎘는데 너프 먹고 이제 그냥 그래 이거 왜 나가냐 안 돼 죽었다 아 뭐야 이거 큐티브 보다는 다 세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 틀렸는데? 아니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오오 왕 아무것도 아니어도 욕을 받던데? 벽에서 때리니까? 안 뒤졌네 씨바 무서워 가만히 있으면 할 게 없어 캐릭터가 비웅신이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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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빙해서 만든다니까? 아까 위빙해서 막고 유즈미츠는 졌어 니가 라이브 다시보기 봐봐 유튜브 위빙했는데 위빙 쳐먹고 겁나 안 나가네 하지말라고 그만해 틈추고 있네 딜캣 써야됐네 딜캣 써야됐네 질러 몰라요 왜 철권 이제 안하려고 굿나잇 잘자 얘들아 철권 끝났어 다신 안한다 스틱도 팔아야 아 스틱 몇개 아니구나 저 기판이 친구거지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스틱도 팔아야겠다 스틱 팔아서 고기 사먹어야지 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들은 이렇게 되면 벽광 되던데. 남들은 이러면 벽광인데. 그래도 그냥 그래요. 슬림 봉니 의미가 없어요. 이게 노딜인데 이스팩이면 의미가 있는데. 노딜이 아닌데 이스팩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발동이 17인데. 발동이 17인데. 이스팩인데. 이스팩인거는 그냥 골인거에요. 스매시하면 되니까. 이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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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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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켜놨는데 안 켜졌나요? 안 켜놓은 것 같은데? 아이씨 안 켜놨는데 안 켜졌나요? 안 켜졌나요? 안 켜졌나요? 안 켜졌놈訂 안 켜졌놈 안 켜졌놈 안 켜졌놈 안 켜eries 안 켜졌놈 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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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레디오를 준비해 다음 배틀에 준비해 준아 어이가 없네 진짜 시발 말이 되나 아아 이 게임을 꺼내줘야 트래쉬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야지 확정인 것 같은데요? 일어나봤는데 안 일어나지던데? 파라베리움 필드에다 쓰면 뭐해요? 맞추고 데미지도 약한데 이글크로우보다 파라베리움이 데미지도 약해요 니빠랑 맞춰낵 cups dropped 저 캐릭터 한 벌 Hoffman 이탈 안잘요 이탈 남은 캐시 투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이 철판이랑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의 실력을 귀하할 의도는 없지만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지는 게 말이 안 돼 나는 생각을 두 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가만히 있다가 내가 유시미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스티브를 알까? 난 이 사람은 스티브를 모를 것 같은데 알겠니? 얘가 스티브를? 당연히 모르지? 뭐 맞고 요보하면 다 이겨요 그냥 스티브를 알 필요 없잖아 이거 이 타 안 가지지 여러분 활기 자세 죽을뻔 했다 죽을 뻔했다 더 무각이야 더 무각이야 심리전은 세 번을 이기고 네 번을 이겼는데 내 캐릭터 데미지 이제 반 깎았거든 나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되거든 엔 floating its 아 엔 엔 무당 깼어요 아 이걸 씨발 차 쓰고 있네 안 쓸 줄 알았네 이거 마다도 눌러야 돼 내가 봤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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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는데 이거 다시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발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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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니, 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누르고 싶을 때 다 누르는데 나는 막아도 죽이지도 못하고. 어리게 했는데 이것도 씹혔네. 막아도 죽일 수도 못하고. 이게 뭐야. 화를 안 낼 수가 있냐고 이거를.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이지선 가만 걸어도 게임 이기는데 뒤로 쳐맞고 있다가. 아, 나는 존나 잘해야 이거. 어이, 씨발 말이 안 돼. 왜 맞는데. 왜 맞는데 이거는. 아, 진짜 씨발 좀 과체준 하자. 그냥 똑같다.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냥 병신대 캐릭터가. 그냥 병신대 캐릭터가. 아, 막았어야 했는데 이거. 꺼냈는데. 매우 stuck. 지금 막. 지금 먼저 닿았다. stimmt. 얘는, 이거 봐. 이런 게 콩거되는데, 뭐야? 나 이거 콩거되는데 씨발. 나는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가드만 쳐 당기고 있는데, 씨발. 그냥 게임을 못해도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이거. 이 사람보다 훨씬 잘해야겠는데 여기 콤보도 꽤 어려워 또 어.. 그냥 X같애 X발 너프 언제 이 병신같은 캐릭터 언제 기다리고있냐고 게임할때마다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기다려 이거를 어그레시브가 아니라 X발 어그레시브 왜 허차 이건 또 X발 그니까 너네 엄마가 널 낳은게 잘못인데 그치 너같은 새끼 쳐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데 너네 엄마가 널 낳은게 잘못 또 다 낳을까? 너도 와서 긁었잖아 너 긁질 말든가 저거 봐 아니 이거 횡신도 다 잡네 이거? 나와라 너 어 촉 같으면 패드립 할 수도 있지 안 그래? 유튜브야 아 아니 요신은 씨발 캐릭터가 너무 말이 안 돼 병신같이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 맨날 맵과 뭐 카운터라서 그런건 덜째치고 캐릭터가 씨발 좀 불확려 내가 하는 캐릭터가 전부 다 요신한테 약한게 말이 안 돼 요신 위치가 그냥 좋은건데 왜 인정대로 안할까 전작에도 솔직히 요신이 존나 사귀었는데 다들 그냥 잘 몰라가지고 요신 위치가 그냥 괜찮아 원래 그런거 아닌가요? 요신야 말이 안 돼 화단이 없잖아요 화단이 왜 없어 은행 Tang 아 신경으면 시발 공부 선 전 공부 공부 쟤같은 새끼야. 왜 지랄이야. 와가지고. 얘 새끼들 이상해. 집에서 뭘 배우면 저렇게 크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애를 낳았으면 이쁘게 잘 키워야 되는데. 저는 그 갤러리를 안봐서 잘 몰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데미지 씨발 말이 되냐 이게. 마이너스 13짜리 하다니. 데미지가 씨발 뭘판이. 슬미지 씨발. 배월넣어? 공신 컬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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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약한 캐릭터 좀 모난 캐릭터 있으면은... 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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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닌 뭔지도 모르는거 왜 자꾸 쳐 눌러보는거에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키가 많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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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승부 솔직히 상관없어. 그냥 게임 자체가 패치만 빨리 해주면 돼. 뭔가 개선하는 노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뭘 눌러도 다지네? 내가 봤을 때 레이나 이거 기술이 원톱으로 끊을 수 있나? 레이나 기술이 원톱으로 땡 끊어야 되나? 내가 잘 몰라. 근데 이 사람 공격을 좋아해서 가만히 뒤로 땡기고 있다가 지는 경우도 많아. 혼자 하는 게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혼자 못하는 캐릭터가 빙신인 거지. 혼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남이랑 심리전 왜야. 패기만 하면 이기는데. 유시 같은 거는 근데 지가 받아내야 될 때도 안 받아내야 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시매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유시매치는가 안 피해지네 이거. 살았다. 4명. 10명. 3명. 겨우 이걸러. 진짜 좋아. 하단 저거를 막아야 되나. 나도 이 기술을 잘 몰랐는데. 레인 한번 할까? 그냥. 아니야. 철권은 그만 하는 게 맞는 거 같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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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느 정도 그게 되긴 해요. 근데 데빌진도 사실 상대가 데빌진을 잘 알면 별로 안 쎄.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카즈아가 더 좋음 그냥. 데빌진보다. 아우씨가 남편이 되네. 아우씨가 남편이 되네. 러니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늘아 스테카운 뭐야 왜 이런던 게임 이게 말이 안돼 근데 아까 그 레이나 하는 신호누님은 게임 할만 하신가요? 난 솔직히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되게 맨날 보면은 기분이 좋아보여 그거 좀 신기해 타다보면 화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막 화나고 기분 나쁘고 이럴 때 진짜 많던데 되게 유시미츠만 아니면 괜찮다고 유시미츠는 당신도 화나게 하는구나 맨날 기분이 좋아보이더라고 저렇게 게임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 막 즐겁게 게임하고 나는 그게 안돼서 못하겠다는 거지 아... 안들어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이어지 1만스. 오브 코스 UR, 마이 라스트 트위치, K-R-SERV-U. 오브 코스 UR, 마이 라스트 트위치, K-R-SERV-U.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지쳐, 게임. 데빌진 별로 안 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세면은 화 존나 날 텐데. 에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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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 시바, 뭐야, 이거. 왜 자꾸 쓰는 거야, 이거. 오, 치네. 뒤로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지르는 거 만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히트 없잖아, 데빌진.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파랑 호밍기랑 그런 것들을 좀 살 거야. 이게 사실 이렇게 게임이 되는 게, 스티브가 부려서 이렇게 되는 거지. 데빌진이 세서 이렇게 된다고 되게 어려워. 풀었는데? 근데 별로 안 좋아. 부려요. 진짜 부려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부려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겼네. 합장 six-ara. Lö DW's 안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통발. 통발이 좋고... No, I think he just want... Maybe I had a leg or something. I don't know. I'm waiting for the next battle.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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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존나 좋아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뭐야 이게 뒤졌는데 사냐 아 레이저트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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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미지 왜이렇게 세요 그리고 아 이 개씨발 진짜 왜 병신같은거 저런거 밖에 없어 캐릭터들 기술이 다 아이 뭔데 이건 또 아 진짜 왜 씨발 말이 되냐고 이게 데미지 마 씨발 아 뭔데 이거 아니 하단했는데 왜 쟤나 먹어야지 늦게 한것도 아니고 아 미쳤다 아 뭔데 이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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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elling the truth, this is so weird Can I play? 아니, 이 기수가 없어 상대방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단 막힌 다음에 심리 걸리고 막히고 딜캐하면 홍보 들어갔는데 나는 하단 때리고 이득도 아니고 애매하게 불리한데다가 그냥 병신이야 그니까요 아니 게임을 잘 맞고 잘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 얼마나 더 잘 맞고 잘 때리는 게 잘 맞으면 뭐하냐고 거기다 또 찍어야 되는데 횡상랑이 노딜인데 콤보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시가 말도 안 돼? 샤오의 횡신 양선도 정말 말도 안 돼 손을 왜 안 바꾸는 거야?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보려고 맨날 빅터 또 뭐야 빅터해 뭐해? 내가 그런 것만 넣어 그 게임은 왜 이렇게 말할까? 저 이 돌리기 저 아시기 저 아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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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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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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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소리가 너무 있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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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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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니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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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 시발 지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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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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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그렇게 얘기하는거 웃긴거 같애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존나 나쁘네 나도 약간 잘못이야 게임하면서 상대방 캐릭터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지랄하는거 고쳐야되게 나도 잘못된거긴 해요 나도 알아 아는데 이제 얼마전에 포란한사람 방송 들어갔더니 자기 캐릭터가 최강이 됐다니뭐니 하면서 농담이니뭐니 지랄염병하던데 난 안친하거든 개라 무슨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시발 고파트 얘기를 왜했지? 난 아무 말도 안했는데 아무 말도 안했는데 자기 캐릭터가 최강이 됐니뭐니 이러면서 날 비꼬더라고 난 뭐 아무 말도 안했는데 저쩌니 농담이죠 이제야 하던데 왜 기분 좋았나 나쁜 나도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시발 게임 좋같다고 지랄하는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시발 사실 방송 안하는데요 너무 중요한거 저같으면 욕받고 시발 안보면 돼 게임도 안하면돼 그냥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네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한테 이해할 수가 없다 궁금해 궁금해 뭔 생각일까 초이스 플레이어? 저 오늘 렉이 걸리더라구요 뭘 원하는 걸까 나한테 공격 렉이 좋아 마음에 안가 들은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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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뭐야 이렇게 오케이! 아 진짜 씨라 말이네 이게 아 기술이 씨발 말이 안 돼 언제까지 처먹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은 공상각으로 벽을 몰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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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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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브라이언은 세기라도 하지. 기상 딜케라도 놓고 세기는 시바다 좋은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이러려면 기상 14짜리 저거 맞으면 떠야 되고 기상 어퍼 말고 기상 14짜리가 그 카즈아 더블아퍼처럼 떠야됨 떠야됨 떠야되고 야 그냥 병신에 너무 브라이언한테 강한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브라이언한테 강한가요 스티브? 잘 모르겠어. 강한가? 옛날 얘기 같아. 존나 옛날 얘기. 직인 가방이 좋아. 시청자 여러분은 Ziel이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상옥사역이 랩랩 랩랩 아이고! 랩랩 좋았다 근데 그런식으로 치면 해 퀵쿡이 약간 무적의 기술이에요 아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런식으로 치면은 사실 그냥 퀵쿡 앉았다가 때리면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퀵쿡 앉았다가 기상호파 때리면 이기잖아 기상 13 때리거나 그러면 이기잖아 끝으로 이게 이렇게 됐네 잘했어야 됐네 와 긍심 캐릭터 이게 또 안쳐맞네 와 이거 개기면 안되네 무조건 막아야되는데 이거를 와 미쳤다 이거 막았어야 했는데 이거 막았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까 걔가 싸야됐나 어떻게 써야됐나 어떻게 싸야됐나 이게 뒤로 땡기고 있다가 데미지 싸움만 하면은 캐릭터가 막으면 어떻게 너무 두려 백댓이 빠르게 하면은 기술이 다 걷치고 되는게 없어 얘가 근데 하단을 때려도 억제력이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대 맞으면은 계속 막아야되는데 이게 아 이거 진짜 좋았다 사나? 사나 거 살 수도 있겠는데? 아 죽어버렸다 케이터가 백댓실만 하면 할 게 없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내 입장에서는 가만히 막으면 못 이기는데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냥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심리도 사실 뭐 저걸 파워크리스 맞게 빼놔야 되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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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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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 아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섞어서 써가지고 그게 이제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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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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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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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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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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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니 캐릭터가 이런 것밖에 없어. 펭, 유시, 아쥬세나 다 이런 것만 하고 이기기 다 힘들어. 아니, 저는 진짜 그만할 생각이에요. 너무 깨면 너무 힘들다. 맵 쓰레기 맵이네. 맵 굿나시네. 지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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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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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 어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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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랄 2, 3, 6, 5선 막히면 떠요. 2, 3, 4, 5선 막히면 떠요. 2, 3, 4, 5선 막히면 떠요. 몰라요. 그냥 그만할까 싶어요.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2, 3, 4선 막히면 떠요. 2, 3, 4선 막히면 떠요. 3, 4선 막히면 떠요. 이 게임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머리 박아서 대충 이기고 지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버킹 캔슬하고 뒤로 막으면서요. 제가 좀 더 쉬는 거에요. 지금 누가 상처나요? 1, 2, 3, 5선. 1, 2, 3, 5선. 2, 3, 4선. 2, 3, 5선. 2, 3, 4선. 2, 5선. 2, 5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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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oh... 아... 이거 봐주고 있네. 안 봐줘도 돼요. 지면 지는 거죠. 봐주지 마세요. 이거 봐주지 마세요. 뭐야? 뭐야? 이거 봐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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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으니까... 이거 봐주지 마세요. 이거 봐주지 마세요. 다 두고 있네 발마신이 상단을 다 피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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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마신이 상단을 형ноп까지 아 이 사람 봐줬어요 마음은 되게 고마운데 안 봐줘도 돼요 실력권을 이기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저거를 힘드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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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조금 열심히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하나? 그냥 즐겁게 게임하는게 노토인가봐요 반응속도도 좋고 그냥 조금 집중해서 게임하면 아마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생각해서 그렇게 잘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곽크 반편을 막아야겠다 반편을 막아야겠다 반편을 막아야겠다 반편을 막아야겠다 반편을 막아야겠다 반편을 막아야겠다 1g 여기 있으나 왼쪽은 덮어버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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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조금 쪄가지고 한 2, 3kg 정도 될려나? 진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 게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즐겁게 게임할 수 있으면은 사실 좋을 텐데. 잘 못하겠어요. 스티브 그냥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즐겁게 하면 좋은데 이게 즐겁게 못하니까 문제인 건데 사실 즐겁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먹는 걸로 푸는 편은 아니고 그냥 뭐 그런 편인데 방송은 뭐 오늘 마지막이네. 진짜 되게 긴 여정이 끝났네. 이게 제일 아쉬워요. 엄청. 저는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저도 이제 뭐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이라. 유튜브가 꺼졌는데 저절로. 아 여기 있구나. 부족한 사람이랑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그랬는데. 저도 하나의 사람이고 인격체고. 남이 기분 나쁘게 긁으면 욱하기도 하고. 되게 좀 그래요. 사실 뭐. 욕먹을 듯하면 욕먹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욕먹을 듯해서 욕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욕먹을 듯했으니까 욕먹을 수 있고. 뭐 찡찡 됐으니까 뭐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남의 캐릭터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뭐 그냥 책임만 지면 된다 생각해요. 방송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랑 하면은 유튜브랑 친해지게 사게 될 텐데. 어. 좀. 힘들죠. 사실. 게임하는 게 힘들어서. 철권 안 하면 뭐 딴 거 하지 않을까요. 해도. 그런 게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이걸 승단을 시켰는데. 님들 제가 좋아요? 아니 맨날 게임하면서 지랄만 하고. 뭔가 뭐 불평불만 일색이 그런데. 제가 좋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방송하는 그 철권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라이브 다시보기 보면은. 진짜 너무 낯설어요. 제가 평소에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냥 짜증나. 짜증나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막 죽일 듯이 화를 원래 잘 안 내요. 방송하면서 남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너네 엄마가 널 낳았으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야.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는데. 처음으로. 너무 열받아서. 게임 너무 짜증나요. 사실. 스티브는 근데 여러분 보고 배워서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스티브답게 하려면 부파맨 하는 걸 보세요. 저는 스티브답게 하진 않아요. 지금. 부파맨 하는 거를 저도 게임 깨삭깨삭 할 때. 한 열흘쯤 전쯤에 계속 봤는데. 부파맨이 제일 스티브답게 잘해요. 지금. 저는 사실 스티브하는 사람 중에. 스티브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 중에. 철권을 잘해서 스티브를 괜찮게 하는 거고. 지금 스티브는 사실 철권 잘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뭔가 개념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온몸 비틀기 안 하면 사실 못 이겨가지고. 좀 그래요. 자세도 활용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그게 감당이 안 돼. 근데 부파맨이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부파맨 하는 걸 보면은. 나는 저 정도로 노력 못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걸 존나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막 인내심이 좋고 그런 편이 아니라서. 부파맨이요? 왜요? 그래요? 왜 그럴까? 부파맨은 잘하던데요? 왜 귀를 모을까? 부파맨도 많이 져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걸 봤는데 부파맨도 존나 많이 침. 존나 많이 지고 하는 걸 쭉 봤는데 저도. 부파맨이 이제 사실 잘하죠. 많이 해서 잘하고. 아마 저보다 제 판선 두배나 했을걸요. 부파맨이. 많이 했어요. 부파맨이. 모르는 거. 제가 모르는 걸 진짜 많이 알아요. 부파맨이. 일단 상대방 캐릭터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도 존나 크고. 일본은 귀모는 거랑 시체 때리는 걸 존나 싫어요. 아마 시체 건드렸어요. 일본 애들은 시체 건드리면은 개발작해요. 진짜 싫어해. 저는 일본이랑 게임 안 해요. 렉 심해서. 아까 그 진한테 병 느끼고 아나. 와 렉 진짜 개기분나 또. 내가 봤을 때 버그만 좀 덜 당하고. 좀 다른 것만 좀 덜 당해도 게임 그래도 좀 할만은 했을 것 같은데. 버그 막 너무 이렇게. 방치당한 기분이 들어서 게임하기 너무 힘들어. 음. 내일은 한국인의 트위치 대로 안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있다며. 그래서. The contract. I think the company. 가고 있다든지. 이 나라에서. I think. 아마. My country did something wrong for the tweet. I'm not sure. Because. People talking online. Something is. True. Or something. Or it's not. I don't know about this. Anyway. 음. 트위치! I had many good memories from here. Like recollection. The first world tour, and some tournament online. and some streaming with the guys. And I tried to change my stream title and subjects. I tried to be changed. But cannot. And I think... I hope to stop to play Tekken. Because the game is so toxic. Uncomfortable. And they did nothing for the players. I don't know what are they doing. So... I'm not sure about many things. You know? It's too sad. For the game. I think I have to stop maybe. I'm not interested about winning or something. Just... When I felt not fair. Or something like... Feeling bad. Angry. Or something like... What's wrong with me? Or what's wrong with this game? Just... I just... I try to keep playing. But... Thank you. I don't know about the game. I don't know about the game. You know? I always think about not fair. And something like... Bad feeling. From the tweets. So... I'm just a human. Not like a perfect guy. And like... Super strong or something. I don't know. Maybe I'm strong at Tekken. But... I don't know. Finally. I don't like this game. Something gotta change. And they did nothing for... The player. No AS. Game is just from the months. So that's why. Yeah. I wanna stop. But... I'm not talking about just... Characters strong or not. Just they have to fix the bug and many things. I don't know. Twitter is... Today's game is not available at 8시 and a half. They're really fun. It's not funny. The game is really fun. 서롱 Do you think Freyna needs nerf? And what bugs do you want to get fixed? Almost everything Alisa, Victor, Jun Yeah, many things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doing this?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You're not a good guy I don't know I'm not a good guy I don't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watch other people I don't want to watch other people I think I'm doing thi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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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티셔츠 판다고 했을 때가 진짜 레전드였어요 태가 찍고 아 시발 게임 재미없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며칠 쉬었다가 패치하면은 패치 뭐라고 발표하나 보고 뭐라고 발표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할지 말지 정해야겠다 했는데 티셔츠 판다고 에디 나오고 티셔츠 판다고 해서 그거 보자마자 바로 병 느껴서 여러분이 기다려줘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려주고 아 바뀌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2024년에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개 억지로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니요? 반다이 남코는 애초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첫 패치 이후로 그렇죠 반다이 남코는 존나 내가 생각하기에 존나 쓰레기 회사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이러니까 근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권이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날에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뭔가 이걸로 잘 된다 하더라도 언제 망할까 불안해 할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의 최강을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호드님은 게임을 좀 진지하게 열심히 해봐요 좀 차분한 마음으로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일단 존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엄청 큰 장점인데 게임에 좀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본 사람 중에 잘 모르는 사람 중에 엄청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조금 리스큐해서 그렇지 뭔가 다듬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님이 더 정진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어차피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님 별로 관심 없죠 뭐 프로게이머 하고 막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기겠어 이런 데 별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아쉽긴 해요 님 제가 봤을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37살 먹은 저보다 님이 하는 게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내일은 트위치를 못 켜요 이 사람은 저는 왜요?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알비온이 뭐지? 아니 저 뭔 알비온이야 아 에키드나 오늘 가야 되는데 영상을 다 보고 에키드 하나 가야겠다 페럴드랑 로아 같은 거는 하면은 아 강화가 안 돼서 너무 나 무기 상당하는데 벌써 현금으로 치면은 내가 봤을 때 못해도 백만원치는 사냥해서 벌어가지고 박았을 텐데 거기다 막 그게 강화가 안 돼도 아 진짜 열받는다 나만 운없어 이러고 게임을 계속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영상 후원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쏘리맨 페럴드도 막 하바가 등산하다가 쳐 죽어가는 지 시체 찾으려고 막 두시간동안 산에서 등산하다가 아 씨발 또 얼어 죽었어 X같은 거 이러면서 해도 게임이 재밌는데 철권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벨패를 해도 이거보다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 밸런스 패치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버그 안 잡는 게 제일 크면 밸런스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밸런스가 잘 맞다고 게임이 재밌진 않아 근데 저 뭐 철권 좋아했죠 저 로아 헤어 좋아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뭐야 이거 여러분은 약간 제가 몇 년을 봤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 실력을 막 엄청나는 실력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십 몇 년이 됐는데 물론 저도 막 5년 접었다 해가지고 막 비빌 되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이걸 너무 오래 봤어 좋게 안 보여요 사실 아무튼 여러분 철권 얘기는 그만하고 그동안 트위치에서 방송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팔로우 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제가 예의상 여러분들 좋아하는 철권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철권 마지막 날만큼은 오늘 새벽이나 내일 잠깐 킬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만큼은 조금 킬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게임 하고 싶어서 오늘 짜증도 안 내려고 막 웃으면서 하려고도 해봤는데 아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다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일은 목금토를 갑니다 목금토를 가고 방송을 그만할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게임도 안 하고 철권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했던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트위치 여러분들 영어로 마무리하고 방송 종료하고 저는 쉬고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I want to say something for you guys the twist cards since I've... I streamed this platform from 6 years ago years ago I think maybe 7 years ago I'm not sure about this I got many recollections from this platform and I met a lot of friends in here I feel really gladful for meeting you guys I feel like so sad today because this platform stopped I cannot stream in here it's so sad but I met a lot of friends like without the viewers like some streamers and a lot of people in this community other platform like some streamer or some other guys sometimes I sing in here sometimes I do something other thing sometimes I stream together with other streamer or any other things I got many chance for from the twist I feel really really gladful for from here anyway guys I don't know about myself maybe I'm I think I have I will stop playing the Tenken I will stream other things I'm not sure but my way anyway yeah the feeling like I don't know how to say that anyway hope you guys feeling well and hope to yeah be happy with the game or some like streaming yeah thank you for watching since 6 years I love you guys yeah I wanna if you have a chance you can see other like some way or other other yeah anyway thank you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to see you 얘기나 좀 하던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살아있는 것도 가만히 서있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조금 힘들지 않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